안녕하세요 유튜브 아프리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감기 독감이 걸렸다 살아 돌아온 조만문입니다 자 이번에 할 게임은 세븐데이즈 투다이 조만문 크루가 한번 했던 게임인데요 이번에 난이도는 워리오로 높여서 더 하드코어로 좀비가 더 세집니다 약간 어떻게 세진다고 했죠? 많이 여보세요 앉아있는 좀비가 쳤을 때 50% 확률로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세다고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 7위를 버텨냈을 때 그 다음은 난이도를 더 높여서 업그레이드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로스트님 그리고 룬님 조만문님 이렇게 세명의 전문가 생존 전문가 그리고 조만문 크루가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나한테 감기 올맞지? 아니 그게 아니라 고추 핫치킨 너무 매워 발음 잘해 가자 다들 치추 하시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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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룬님 근처에 있네? 태어난데부터 그게 살벌하냐? 나 뒤돌아서 가면 되겠다 침추... 뭐야 시작하자마자 아이템이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시작할 때 침추... 나는 뭐 모르니까 처음이니까... 펜 눌러서... 어... 그거 사람들 우르르 모여있는 거 있잖아 제일 위에 12시 방향에 어... 그걸 눌러서 플러스가 있어 열두... 아하... 플러스 플러스 아하... 플러스 라스 라스 플러스 오케이 1.8km면 뭔 겁니까? 가까운 거예요 아 다행이네요 아 이거 임팩트 소리가 왜 이렇게 실제 같냐? 영화관 같네 그렇게 좀 패치했나보다 점프했을 때 소리가 어... 이게 죽어... 아직 누구도 안 만들었는데 벌써 좀비 만나네 잠깐만 죽어있는 사람은 좀비 아니잖아 그치? 어 어 아 뭐야... 아무것도 안 갖고 있네 요새 좀비는 소리 안내고 다가온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아 그래요? 네 아... 이 좀비... 번대자식들 이거 괜찮아 쌩 까면 돼 걔네들은 걔네들은 늘어 터져서 괜찮아 깃털 같은 거 있네 저 북극 가서 러시아 큰형 좀비 같은 거 아니면 괜찮아 아 여기 그런 좀비들이 있습니까? 어... 북쪽으로 가면 눈 내리는데 거기에는 러시아 큰형 좀비 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 3차 시도를 걔를 암살하러 가죠 굴곰 좀비 어 뭐 나중에 원거리 무기 만들고 이러면은 그냥 막 잡고 생기긴 하는데 음... 지금은 초반에는 좀... 아 내가 동물원 가서도 진짜 내가 곰을 못 만났는데 내가 서울대공원 알지 응 거기 가면은 곰이 있단 말이야 한 번 보러 갔는데 영업시간이 끝났어 곰도 쉬어야지 두 번째 보러 갔는데 공사장... 공사하고 있어 곰집을 못 봤어 못 봤어 거기 갔는데 곰을 본 적이 없어 어... 그 무슨... 그쵸 나랑 로스트님은 한 3분 있으면 만날 듯 네 지금 저쪽으로 모이고 있어요 일단은... 여보세요 일단은 뭐... 나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를 먼저 구하러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분 먼 사람은 나중에 구하는 겁니다 아... 두 분이 훨씬 더 가까운가요 지금? 응 알겠습니다 방향이라도 좀 알려주면 안 돼? 뭐... SW 뭐... 하이 눌러서 네 보면 트랙에 체크 표시하면 상대 위치가 보여요 위에 아... 오케이 너는 이스트 쪽으로 오면 될걸? 이게 가까이 안 있으면 안 보이나 보다 아냐아냐 그... 꾹 눌러서 지도를 돌려봐 M 누른 다음에 아... M에만 뜨는 거야? 아니 그... 그... 위에도 뜨긴 하는데 어... 어... 저는... 어머님 위치 보이는데 난 안 뜨는데 난 안 뜨는데 체크 표시를 해야 돼요 체크 표시를 했어 아예 아예 들어가서 체크 표시를 하면 방향 막 돌리다 보면 위에 표시될 거예요 그래요? 어? 개 있다 잠깐만 왜왜 은님 일로 오지마요 잠깐만 나 개소리 들었어 어... 개가 제일 무섭거든 여기 왜? 다... 당해보면 알아 개가 엄청 빠른가? 개가 엄청 빠른가? 개가 엄청 빠른가? 개가 엄청 빠른가? 아... 지금 무기 아무것도 안 만들었는데 나도 벌써부터 하드코어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들려 아주 그냥 어...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다 여보세요 뭔지 모르지만 일단 이스트로 뜁니다 어... 이스트로 뛰세요 이스트로 웨스트 아니죠 이스트죠? 와도 어... 이스트 갑니다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일단은 아 여기 마을이구나 마을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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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일단 첫날은 마을에서 자자 그러면 어? 개이득 지금 제 밑에 게 있어요 제 밑에 어...이거 뭐야 알려주세요 나 살고 싶어 기다려봐 내가 아이템 좀 먹고 갈게 잠깐만 뭐야 이건 내 인벤이고 경찰 좀비도 있어요 안 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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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좀비 많더라 아... 그게 좀비 마을 아니야? 거기 아니 원래 다 좀비 마을이야 아 그래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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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 만났다 어어 어 어 나 개 만났다 아...어 어...잠깐만다 어...어...어...어...어...어...정만 어...어...어...어...잠깐만다 개...개가 나만 나는 드리블해마 개 드리블해놔 지금 에허가 아봐라....어...어...잠깐만 개 영훈이 쫓아오나 영원히 쫓아오나? 허이 아씨 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개모지 시작부터 헬이다 쟤 밑에 좀비 많아가지고 쟤 밑에 부서져가지고 무너질거 같은데 아아 나는 지금 뭐지 경찰 좀비가 나 봤어 지금 재밌게 경찰 좀비하고 개좀비하고 많아가지고 렉 걸리려고 해요 아 오늘 왠지 개마의 추억이 될 것 같아 조졌다 2키로 됐다 어 잠깐만야 눈에 좀비 있다 그랬지? 나 지금 눈에 태어났는데? 어? 힘내십스 큰형 좀비 있어 큰형 좀비 여기 눈산 여기야? 맞아 나 있는데? 어 맞아 맞아 여기야? 어... 어... 아 그 뭐지? 약간 폐허같이 생겼는데 약간 녹색으로 얼굴 볼 것 같은데 가지마세요 어... 일단은 눈 밟아도 되는거지? 예 눈은 밟아도 돼요 어... 와 큰일났네 아 제발 얍 어... 어우 이거 안나가지네 이거 이거 만든 나라가 어디냐 이 게임 미국 아니겠어? 미국? 미국식 재산 뭐지? 우리 기도하면 되나? 우리 만나면은 우리 기도 한번 하자 야 저기 그... 침대 하나 만들고 기도 한번 해 주기동문 외우고 게임하자 이거 아 맞다 침대 만들걸 어? 어? 아 뭐야 아 빵이야 아 나 밟은 줄 알았어 아... 이거 딱 보니까 썩은건데 썩은거 먹으면 좋은거 없지 어 썩은거 식중적 걸려 일단은 지금 먹으신거는 가지고 있으세요 네네네네 나중에 양반들은 재료로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 어 잠깐만 곰이 있는데 여기? 아니? 친구네 친구 어어어어어 좀비도 막 기어달리는데 막 사람 좀비가 막 다리적고 막 다리는데 어 어 그 개야 개야? 쟤야? 에 기어다니는 좀비고 발목 조지니 좀비 아아 아 야 근데 여기 곰이 있어 내가 여기서 곰을 보내 아까 곰을 못봤다 이런얘길 했는데 괜히 재수없게 곰얘길을 해가지고 야 어 이거 뭐야 사슴도 있는데 사슴은 괜찮지? 어 사슴은 괜찮아 때리면 어떻게 돼 일단은 셀링은 상습히 도망가겠지? 룬님 미안해요 저 일단 마무리쪽으로 한 번 띄워볼게요 어 마무리쪽으로 가 나 지금 밑에 난리 났어요 여기 지금 여기 개 다 끌고 뛰웁니다 여보세요 그 개를 끌고 저한테 오시면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그냥 가볼게요 여기도 난리 났어 지금 밑에 약간 그거다 그 북한 북한같다 우리 그 뭐냐 어 탈북하는 것 같아 탈북 지금 좀비들 낀게갖고 안온다 뭐가 이렇게 따라와 쫓아와 어 사이드에 좀비들 있어 개무서워 강있다 강 개 없겠지? 저는 살았습니다 룬님 조심히 빠져나오세요 개 없겠지? 뭐야 어 뭔가 폭발하는데 저기 집 근처에서 에? 집 근처에 뭐가 그거 가지마세요 가지마세요 그거 군사기지에요 거기 뒤에 있는거에요 아 미친 아 나 왜이래 나 아 아 어 미친 아 어어 개같은 인생 어 잠깐만 아 올라가는 길이 없어 여기 왜 어 미친 어 정문으로 갑니다 아니 어 개 어 잠깐만 자는 됨 야 디에 시 테거 게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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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셨구만 어 죽었어? 네 가셨네요 어 방금 로스트는 그 목소리 텐션 좋다 나무니 그때 가려고 리스폰하려고 그런거야 오케이 과연 아 그럼 내 근처에 태어났어? 어 형 나랑 가깝네 1.3이네 어 어 맞네 딱 봤지? 우리 만나자마자 그냥 눈산이어도 그냥 여기다가 그거 하나 세우자 침대 대낭 하나 세우자 어깨 활 만들었고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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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이 없어 침낭재를 만들어 침낭재를 좀비 지금 옆에 계속 지나다니잖아 지금 좀비 지금 보면 안돼 야 좀비게임에서 가장 좋은게 뭔지 압니까? 좀비를 안만나는거에요 아시겠죠? 견학가는게 아닙니다 지금 예 화살 좀비를 안만나면 그만큼 잘하는지 알아야지 뭘 안만난다고 또 뭐라그래 만나면 또 죽었다 뭐라하고 그쵸? 오케이 침낭 만들었어 어 캐릭터가 여자 목소리나요? 어 그러네 잠깐만 도끼 도끼를 만들고 나 지금 근데 계속 이스트를 뛰고 있는데 이쪽으로 뛰면 될까? 아니 잠깐 기다려봐 마구나 어 잠깐만 거기서 S로 내려와 어 깜짝이야 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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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좀비가 뭔가 뭔가 우리 예전에 다 아크보다 하드 한 게임 같애 어 어 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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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없어 돈 없어 진짜로 돈 없어요 아니에요 아 진짜 없어요 어 야 근데 왜 그게 세개가 뜨냐 하늘색이랑 초록색 파란색 뜬다? 아이콘이 파란색은 가방 모양은 네가 죽은 자리 아 내가 죽은 자리구나 어 어 근처에 가다가 내가 뒤졌었네 이미 죽으신 자리여 돼지는 뭐야 돼지는 성공이야? 아니 돼지도 잡아먹으면 돼 좋은 어 단백질이지 음 그치 형 내가 다음에 오면 내가 삼겹살 사줄게 삼겹살 삼겹살? 어 우리집 앞에 뷔페 생겼어 뷔페? 아 뷔페 랜다 무한리필 아 대이득인데? 어 저희집 앞에 고기 무한리필 집이 두개나 생겼습니다 다음번엔 2박 3일로 간다 어 그래 그정도로 와 그 대신 주말로 와야돼 왜냐면 형 노동시켜서 내가 별풍을 벌여야되거든 이씨 어 같이 합동방송해서 남는게 있어야지 이씨 어 반값 하세요 어 잠깐만 좀비가 왜 지붕에서 막 떨어져 막 쑥식비 받는건가요? 어 그렇죠 어 잠깐만 이게 스테미널 남겨놔야겠다 언제 좀비를 만날지 모르네 어 너도 나 근처에 있다 마문아 어 지도보고 지도보고 잘와 어 어 형 혹시 영화 인타임 봤어? 아니 안봤어 아니 안봤어 영화나 안본지 한 4년 된거 같으니까 나한테 영화 얘기하지마 어 아 미안해요 우리 영화 보러가자 우리 만나면 어 잠깐만 어 자꾸 좀비 소리가 들리는데 잠깐만 초록색이 룬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어 겐지 알았네 밤이 궁금하다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밤이 오는구나 어 쉣 쉣 쉣 쉣 쉣 어 어 어 뭐자 이거 완전 진격의 거인이랑 다를게 없네 이거 사람한테만 어 반응하고 이거 말이야 당은 안뜯어먹네 자 야 좀비가 아 됐다 아 어 대박 정면에 있는 것 봐 잠깐만 왜 못 만들지 아 스톤이었구나 마모라 나한테 와 어 일로 여기 집있거든 응응 어 집있어 집있어 일로와 아휴 벤치 타신다고 자동차 아휴 열심히 사세요 어 자동차는 딱 적어도 어 흐하하하하하 딱 어 문짝 두개 타줘야되는거에요 어 뭐야 어 어 잠깐만 어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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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잠마 형 뒤에 좀비 개 많아 좀비 개 많아 어 너 왜 이렇게 새까매 나 글쎄 너 너 완전 코난의 살인자야 코난의 살인자 형이 할만은 아닌거 같은데 형 지금 완전 형 지금 범인이야 형 지금 코난의 살인자 범인이야 어 지금 썩 쏘느낌이야 어 잠깐만 형 그 좀비 그 좀비 이길수 있겠어? 어 오케이 뭐야 이씨 똑똑똑 하하핳 어 잠깐만 나 스톤 걸렸어 형 형 잠깐만 내가 때릴게 내가 때릴게 아니야 아니야 한 대 맞았어 형 형 그냥 Saint investigators 기다려 오케이 난 무기가 없어 야 근데 이게 실제로 남을 놀게 남을게 야 나 목둔써야겠다 목둔 잠깐만 근데 지금 없어 재료가 집에만 왔었다 아니 그냥 걸어 왔어 어 이따 도망가 이따 도망가 이따 도망가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돌아 어 개무서 이리와 이리 와라 마몬아 이리와 이쪽으로 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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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염 됐다구요? 어 너 감염 됐어 나중에 내가 약줄테니까 이쪽으로 와 한대 맞고 감염 됐다고? 마몬아 어딨어? 어어 보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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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몰아 내가 목둔쓸게 오케오케 목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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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지린나 와 지린나 야 개지려 형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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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와아 또 시작됐고 이거 얼마만에 알아냈어 이 방법 시작하자마자 아 그래? 좋아서 목둔 하나면 충분해 우리도 다면 안되지 이거 어 어 아 개있어 아 그 뭐 무기라도 좀 주세요 좀 진짜 포마에 쓰면 돼 어 뭐야 나무로 너도 목수네 개가 헤드 한 방에 들어 아 참고로 이 게임 하드코어로 하는 이유는 어 룬님 방송에서 이 게임을 한 백시간 하셨어요 어 그래가지고 어 저는 잘 모르지만 이 멤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어 좀 그런거에요 제가 뭐 어 귀찮아서 저희 멤버들 안챙기는건 아니에요 어 다들 잘하기 때문에 저기 좀비좀 땡겨와봐 잠깐만 나무가 나와 지금 나무치면 나무 나와 그리고 돌치면 돌 나오고 아 그러네 나무를 그냥 여기다 심어? 어? 나무 우클릭해? 아니 나무 어떻게 심어 아 나무 너 뭐 있구나 너 지금 어어 씨앗 있으신거 같은데 씨앗 손에 들고 우클릭하면 신기해요 안되는데? 좌클릭이었나? 아니 아니 그거는 그냥 재료야 네가 지금 들고있대 이거 들고있대요 아 나무 나무 씨앗 말고 나무 들고있는거는 그냥 재료예요 재료 크래프팅? 그거 뭐 나무로 그냥 만들라며 나 그러니까 못생긴 할지 지금 크래프팅에 보면 어 어 어 맞네 펜치랑 드라이버 있는데 오케이 거기 보면 있어 아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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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뭐야 이거 한 개 만드는거야 제일 좋은건 그냥 스파이크 우둔 스파이크 만들어가지고 나처럼 그냥 목도 나면 돼 여기다가 오케이 잠깐만 저는 최대한 화살 많이 만들어서 가야겠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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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집 털자 오케이 오케이 아 나도 무기좀 만들어 줘봐 나 지금 뭔가 불안해 나 지금 나도 스파이크 밖에 없어 나도 아 그거 그냥 죽은거야? 아니 그냥 나무로 스파이크 만들 수 있어 아 나 칭찬해줘 나 가스 가스 먹었는데 가스가 427이야 아 맞아 원래 기름 기름 많아? 원래 이정도 이렇게 많이 나와야돼? 자 난 지금 1668개 있으니까 아 그래 일단 일로와봐 마문아 다 이거줄게 자 일단 응급키트 들고있다가 위급하면 써 야야 그리고 자 침낭 아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좀비가 아 어두워 안에서 쌈박질 소리 개나네 나 나무 좀 캐야겠는데 뭐지 이게? 왜 안나오지? 가만있어봐 나 나무 좀 캐고 올게 어 주먹으로 캐는 수 밖에 없어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아 아아 로스님 여기 오세요 네 지금 가고있어요 계속 오늘은 여기서 살자 뭐 만들 수 있는게 나무에다가 뭐 아이언 이런게 필요하네 그냥 나무로만 만들 수 있는 재료 없어? 나중에 우리 그거 해야돼 아 우드클럽 만들 수 있다 우드클럽 만들 수 있다 우드클럽 만들어야겠다 모았어 지금 가죽 8장 모아가고있어요 네 12장 더 모아야돼요 응 오케이 이거 뭐야 됐다 어 죽이고 죽인거야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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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 스텝같은거 노하우있어? 아니 그런건 없어 그냥 때리고 피하고 이거야? 어 네 돌어 돌 아 돌여야겠다 공 때릴때 머리만 맞추면돼 어 때릴때 한대 때리고 바로 뒤로 그거 달리면 돼 뒤로 응응 오케이 재료좀 모아야겠다 돌없네 돌 안나오는구나 어 뭔놈의 좀비들이 이렇게 막 근데 큰일났어 지금 해 떨어진다 해 떨어지면 밤 되면 좀비들 달리기 시작해 야 우리 여기서 살면 안돼? 이 집에서 그냥? 밤은? 일단 하루는 이 집에서 살고 어 그래야되게 지금 여기다 어차피 이거 만들어놨잖아 그래서 오면은 도중에 그 가위바위바 한 명 해가지고 여기서 시원하게 돌고 어 여기서 여기서 한번 독립운동 한번 하고 한 명이 사슴 또 잡았다 집안에 있는 좀비부터 다 죽여야돼 집안에 좀비 좀 남아있거든 오케이 고기 챙겨 갈까요 아니면 고기 버리고 갈까요? 당연히 챙겨야죠 아니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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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와 좀비들이 떼거지를 몰려오거든요 좀비가 갖고 아 고기 있으면? 네 어 오케이 일단 가죽이 17장 3장 더 모으면 돼요 형 이 안에 좀비 쓰이자 아 여기 방금 사슴 있었는데 어 사슴 내가 아까 봤는데 내가 잡을까 내가? 사슴 여기있어 어디있어? 여기 여기 나있는데 나나나나나 도망가서 갑옷 도망가서 갑옷 도망가서 갑옷 도망가서 갑옷 내가 어떻게든 내가 잡아올게 요런 사냥 아니 개빨라 사슴 개빨라 사냥꾼 갑니다 사냥꾼 어디있어요 요런 귀염이 자식 엉덩이를 내놔라 어 좋았어 엉덩이를 보자 엉덩이를 약간 왓고 뭐지 어 일단 왔고 이거 그냥 굳이 그냥 어우 잠시만 여기 여기 좀비있다 아 사슴 두 마리 사슴 두 마리 근데 이준에서 거기 아니에요 사슴 개마나 몰라 살던 집 근처 같은데 요로 가면 집있잖아요 요로 가면 어 맞다 265 왜냐면 집있어 아 맞아 맞아 이쪽으로 가면 재밌어 지금 마블이 뛰어갔는데 저기로 가서 살까요? 저 집 오픈해서? 잠깐만 잠깐만 야 근데 야 사슴 있잖아 몇 대 쳐야 죽는 거에요? 그거는 피통이 저도 몰라서 그냥 때리다 보면 죽어요 아 그래요? 네 불 좀 키고 잠깐만 어 너무 어두워 이거 아 잠깐만 나 사슴 못 잡을 것 같아 사슴 잡으러 가다가 상호 있어요 가고 있어요 어 못 돌아올 것 같아 나 빨리 돌아와 마블이 나 잠깐만 사냥꾼 갑니다 사냥꾼 내가 사슴 있는데 있을 테니까 로스슨이 얼른 오세요 아니 저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아 뭐야 그럼 나 그냥 간다 집에? 어 집에 와 집으로 와 집으로 와 하여튼 그냥 사람들이 챙기지를 못해 그냥 지금 마블이 옆으로 갔잖아요 예예 어딨죠? 제 옆에 있어요? 아 그러네 이제 온 김에 그럼 잡고 가자 잡고 가자고 어딨어요 지금 여기도 아까 한 마리 있었거든 내가 어디야? 쟤는 어디있지? 쟤 말고도 쟤 여자친구 있었어 여자친구 사슴 잡자 잠깐만 어디쯤에 있었어요? 어어 잠깐만 일로 일로 올라가면 안 돼 일로 올라가면 안 돼 뭐 있어요? 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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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좀비 나이스 퀘스트다 어 이거 눈 좀비인데 왜 여기까지 있지 이거? 어디? 큰형 좀비 있어? 네 여기 어어 잠깐만 어어 좀비 좀비가 막 나한테 막 얘 맨 한 푼 달라한다 막 어딜 어딜 그렇지 어딜 없어요 안 사요 할머니 귤 안 사 잠깐 여기 좀비 와나요? 다른 데서 파셔요 안 사요 아 다 다르고 눈이 안 돼 이게 어우 좀비 죽을 때 어머님 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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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좀비 많이 와요 죽였어 내가 한 마리 저거 눈 좀비 지금 두 마리나 여기 내려왔네 근데 감염되면 나중에 좀비되는 거야? 아니요 죽어요 그냥 갑자기 오 좀비인데 아아 급사에요 급사 아 이거 틴킨 안되어구나 흐ait 뭘 누리신 거죠... 어우 약간 그런거 개잼있잖아 집에서 갑자기 한 명이 갑자기 같이 있는데 좀비가 한 명이 되는 거야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к 마 More 어 이거 우리가 외벽 친 거야? 아니지? 땅 판거 룬니 판 거에요. 어디? 여기 땅 판거 터진건거 여기서 뭐 moins 아 터졌가봤네 뭐가 열 iz 어쩐나 using 내가 어! 어! 야 죽여! 야! 껴죽었네? 오케이 외벽부터 조금 막아야될거 같은데? 님들? 그거는 스파이크로 좀 막으면 돼 어 내가 하나 막을게 저 지금 나무 하나도 안죽어가지고 하여튼 루스틴니 하는게 없어 저 멀리서부터 뛰어왔는데 아 어디다 해야 좀 좋아 아 가죽 3장만 더 있으면 되는데 아깝네 나무 내가 지금 나무좀 캐 볼게 나무가 필요하다 아 이것도 캐... 이것도 푸셔야 돼? 아 지금 나무좀 캐야겠다 잠깐 사주경기하면서 어 이렇게 캐게임이 너무 많은데 나 지금 어 깜짝이야 사람이네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아냐 우둔 스파이크 있어 여깄다 야 우리 첫날밤 살 수 있을까? 첫날밤은 쉬어 아 그래? 어 7일 밤까지는 쟤네들이 오진 않아 저희가 소를 흘려면 그때부터 오긴 하지만 하루가 몇시간이야? 50분이요 아 진짜야 그럼 치 하루가 50분이라고? 7시간에